용꿈은 동양과 서양의 다양한 문화권에서 매우 신비롭고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꿈에서 용이 등장하는 것은 개인의 내면, 상태, 감정 또는 외부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복합적인 상징으로 해석됩니다. 용은 전통적으로 힘, 권력, 지혜, 변화를 상징하며 때로는 파괴적이거나 통제할 수 없는 힘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용은 전통적으로 절대적인 권력과 힘을 상징하는 존재로 여겨집니다. 특히 동양 문화에서는 용이 왕권과 지배를 상징하는 중요한 상징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꿈을 꾸는 것은 개인이 권력이나 영향력을 얻고자 하는 내면의 욕망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꿈속의 용이 큰 소리로 포효하거나 날아다니는 모습은 이러한 욕구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직장 내에서 승진이나 개인적인 성취를 갈망하는 상황에서 자주 나타날 수 있으며 현실에서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용은 또한 변화와 변형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꿈에서 용이 나타나는 것은 개인이 삶에서 중요한 변화를 겪거나 그 변화를 준비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직장, 인간관계 또는 개인적인 내면의 성장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꿈속에서 용이 화염을 내뿜거나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그 변화가 격렬하거나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일어날 수 있음을 경고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용이 조용히 하늘을 나는 꿈은 변화가 긍정적이며 개인에게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용은 종종 영적 성장을 상징하는 존재로 나타납니다. 개인은 특히 동양 문화에서 두드러지며 중국에서는 용이 하늘의 신성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용 꿈은 개인의 영적인 성장, 깨달음 또는 새로운 차원의 의식에 도달하려는 욕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종종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고 더 높은 차원의 자아와 연결되려는 시도를 반영합니다. 용이 등장하는 꿈은 개인이 더 큰 지혜나 영적 진실을 깨닫기 위한 준비가 되었음을 상징할 수 있으며 이는 내면의 성장 과정에서 중요한 시기임을 나타냅니다. 용은 통제할 수 없는 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불을 내뿜거나 격렬하게 행동하는 용이 꿈에 나타난다면 이는 현재 삶에서 감정적으로 통제되지 않는 상태에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은 분노, 두려움, 불안과 같은 감정일 수 있으며 용의 파괴적인 행동은 자신이 그러한 감정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음을 경고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꿈은 개인이 자신을 둘러싼 상황에서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용이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꿈은 성공, 발전, 그리고 새로운 기회에 대한 상징입니다. 이 꿈은 개인이 현재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설계할 수 있음을 나타내며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자신감을 상징합니다. 하늘을 나는 용은 또한 자신의 영적 성장이 절정에 달했음을 상징하며 더 높은 차원의 자아와 연결되고자 하는 내면의 갈망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꿈에서 용이 평화롭게 하늘을 나는 것은 성공적인 삶의 여정을 암시하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불을 내뿜는 용은 격렬한 감정, 강한 열정, 또는 분노를 상징합니다. 불은 강력한 에너지를 나타내는 요소로 용이 불을 내뿜는 것은 꿈을 꾸는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분출하고자 하는 욕구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 꿈은 억눌린 감정이 폭발하려는 순간을 상징하며 감정의 발산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경고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을 내뿜는 용의 꿈은 감정적인 균형을 유지하고 현재 상황에서 더 냉정한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용과 싸우는 꿈은 큰 도전이나 두려움에 직면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용은 통제하기 힘든 힘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꿈은 자신이 현실에서 극복해야 할 어려움이나 갈등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만약 꿈에서 용을 이기는 장면이 나타난다면 이는 자신이 그러한 도전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용에게 패배하는 꿈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나 두려움이 남아있음을 나타낼 수 있으며 이는 현실에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경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꿈 속에서 용과 함께 있는 경험은 내면의 직관이나 영적 가르침을 따르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용은 지혜와 영적 깨달음을 상징하는 존재로 이 꿈은 자신이 더 높은 목적을 추구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한 시점에 있음을 시사할 수 있으며 용과의 동행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직관적 지혜를 제공받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사례 1. 금색 용과의 만남 한 여성은 금색 용이 그녀를 하늘로 이끌어주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녀는 꿈 속에서 용이 매우 평온하고 안전한 느낌을 주었으며 꿈이 끝날 때는 자신이 매우 편안한 기분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이 꿈은 그녀가 실제로 새로운 직장에서 승진을 앞두고 있었던 시기의 꿈 꿈으로 금색 용은 부와 번영을 상징하며 이는 그녀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되었습니다. 그 이후 그녀는 직장에서 성공적으로 승진하며 그 꿈이 자신의 미래를 암시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례 2. 검은 용과의 대결 한 남성은 검은 용이 자신의 마을을 파괴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꿈 속에서 용과 맞서 싸우려고 했지만 용의 힘이 너무 강해 결국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이 꿈은 그가 현실에서 직면한 큰 프로젝트에서의 실패에 대한 불안감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를 크게 느끼고 있었으며 용이 파괴하는 마을은 그의 직업적 위기를 상징했습니다. 꿈을 통해 그는 자신이 직면한 문제를 더 직시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례 3. 빨간 용과의 싸움 한 남성은 꿈에서 빨간 용과 치열하게 싸우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용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지만 꿈 속에서 많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이 꿈은 그가 현실에서 겪고 있는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을 상징했으며 그는 실제로 가족과의 큰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 꿈을 꾼 것이었습니다. 빨간 용은 그의 강렬한 감정을 나타냈으며 그 꿈을 통해 그는 자신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얻었다고 느꼈습니다. 용 꿈은 매우 다양한 상징성을 지니고 있으며 개인의 내면과 외부 세계의 복합적인 요소들을 반영합니다. 용은 권력, 변화, 영적 성장, 그리고 통제되지 않는 힘을 상징하는 존재로 꿈 속에서의 용의 모습과 행동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용 꿈을 해석할 때는 꿈꾸는 사람의 현재 삶의 상황, 감정상태, 그리고 내면의 욕망과 두려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꿈은 개인의 내면을 탐구하고 더 나은 선택과 변화를 위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용이 뱃속으로 들어오는 꿈 태몽이라면 재물운과 행운을 타고난 아들이 태어난다. 용이 불을 내뿜어 주변에 태우는 꿈 악습, 우주도, 법규 등을 쇄신하고 새로운 법이나 사상 등을 공고하여 사회적 변화를 모색하게 된다. 용이 불을 내뿜으며 태양 속으로 들어가는 꿈 권력을 가진 기관이나 단체에 들어가 헌신하게 되며 재물과 명예를 동시에 갖게 된다. 용이 불을 뿜어 자신의 몸이 몹시 뜨거웠던 꿈 높은 지위에 있는 친분이 있는 협조자의 도움으로 출세하거나 사업이 번성해진다. 용이 뿜어되는 불로 인해 자신의 몸이 뜨겁게 느껴지는 꿈 권력자의 힘을 얻어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성취될 징조입니다. 용이 사람을 물어 죽이는 꿈 강력한 세력에 의해서 일이 성취되거나 어떤 사람의 파산을 보게 될 징조입니다. 용이 사람을 죽이는 꿈 자신이 누군가를 해치게 되거나 남에게 못된 일을 저지르게 된다. 용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는 꿈 좋지 않은 소문으로 다른 사람의 입에 오르내려 곤육을 겪을 수 있다. 용이 서로 싸울듯이 도려보는 꿈 명예와 이익을 얻기 위한 도전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용이 수정처럼 맑은 물기둥을 타고 하늘로 오르는 꿈 분의 발달로 지혜가 샘솟고 뜻밖에도 행운이 찾아와 기쁨을 누리게 될 징조입니다. 용이 승천하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이는 꿈 한때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지만 곧 잊혀지게 된다. 용이 승천하자 천둥과 벼락이 치듯 진동하는 꿈 기관이나 단체의 우두머리가 되어 권세, 명예, 재물을 얻게 되지만 구하의 실수로 권좌에서 한 걸음 물러나게 된다. 용이 승천했던 자리에 작고 아담한 교회가 생기는 꿈 목적했던 것을 달성하게 되고 후세에 남을 업적을 이룩하게 될 좋은 징조입니다. 용이 안개 속에 숨었다가 다시 나타나는 꿈 답보 상태에 있던 일이나 사업에 다시 활력이 생기고 순조롭게 일을 성사시키게 된다. 원하는 일을 이루게 된다. 용이 여의주를 물고 있는 꿈 원하던 일을 이루게 되며 재물이 들어와 생활이 풍족해진다. 용이 여의주를 물고 하늘로 올라가는 꿈 신분이 높아지고 입신양령하게 되며 마음먹은 대로 소화성취하게 될 징조입니다. 입학, 취직, 시험합격, 승진, 당선, 승리, 소식 등을 암시하는 길몽입니다. 용이 연못한 가운데서 잠을 자는 꿈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진행 중인 일들이 난관에 부딪혀 난감해한다. 용이 옷에 무지개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꿈 다른 사람의 주목을 받게 되며 행운과 명예를 얻게 된다. 용이 완전히 사라지고 안 보이는 꿈 원세나 명예 등이 차츰 사라져 가게 될 징조입니다. 용이 우물 속에 들어가는 꿈 송사가 있거나 치욕을 당하게 되겠고 관직에 있는 사람은 직위를 잃게 되며 상인은 손해를 볼 흉몽입니다. 용이 우물 속이나 내깔 빠지거나 떨어지는 꿈 송사에 휘말리게 되거나 경찰이나 사법기관을 오가게 된다. 또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명예가 실추될 수 있다. 용이 움직이지 못하게 자신을 칭칭 감고 있는 꿈 자신의 사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바삐 움직이게 된다. 용이 자신의 몸에 감기는 꿈 사업이 번성하여 큰 이유를 남기게 되거나 엄청난 유산을 받게 된다. 미혼자는 훌륭한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게 된다. 태몽이라면 장차 큰 인물이 될 아이가 태어난다. 용이 죽어있는 것을 보는 꿈 가까운 사람의 아기가 유산될 진조입니다. 만을 죽지 않고 산다면 그 아이가 아기나 근심 덩어리로 변할 확률이 큽니다. 용이 짐승이나 사람의 모습으로 변해 자신에게 도전해 오는 꿈 힘든 고배를 여러 번 넘기고 나서야 사업이나 일이 성추될 진조입니다. 용이 집안으로 들어오거나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꿈 하는 일이 잘 되며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된다. 정치가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사업가는 사업이 번창한다. 태몽이라면 건강한 아들이 태어난다. 용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하늘로 승천하는 꿈 모든 일에 행운이 따르고 하는 일에 출중한 능력을 보이며 성공하게 된다. 용이 큰 소리를 지르며 하늘 위로 솟구치는 꿈 특히 가수나 언론인, 강송인 등의 경우 장차 크게 명성을 드날리거나 행운이 찾아올 징조입니다. 용이 파도를 가르면서 지나가는 꿈 지금보다 넓은 세상으로 나가 많은 경험을 쌓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등 크게 출세하게 된다. 용이 피를 토하고 하늘로 승천하는 꿈 좋은 운이 상승하여 자신이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며 입학, 취업, 재물 등 모든 일에 행운이 따르게 된다. 용이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보는 꿈 사회적으로 지도적인 위치에 오르게 된다. 용이 하늘을 나는 꿈 지위가 높아지고 신분이 귀하게 된다. 용이 하늘을 날면서 말을 하거나 울부짖는 꿈 입신양령하고 세상에 소문이 크게 난 업적을 남기게 될 징조의 길몽입니다. 용이 헤매고 있는 꿈 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일 등이 실패하게 될 징조입니다. 용이 호랑이로 변해 자신을 공격하는 꿈 영성을 떨치거나 출세하게 될 암시입니다. 용이나 뱀이 부엌으로 들어오는 꿈 지위를 얻게 될 징조입니다. 용이나 허랑이 사자 등의 머리를 땅에서 캐내거나 죽여서 얻는 꿈 경애 또는 권리를 얻거나 큰 사업의 중요한 부분이 성서되고 단체에서 우두머리가 될 암시의 길몽입니다. 운후가에서 용과 구렁이가 어울려 하늘로 날아오르는 꿈 장차 권력을 휘두를 아들을 출산하게 될 징조입니다. 이무기가 용이 되어 구름 속에서 불덩이 두 개를 떨어뜨리는 꿈 자손이 크게 성공해서 세상을 놀라게 하고 위대한 업적을 남기게 될 징조입니다. 임신부가 용을 낳는 꿈 태몽으로 장차 정치가 사업가 유명인 스타 등이 될 아이를 출산하게 될 징조입니다. 자기가 용으로 변하는 꿈 자신의 신분이 높아져서 권세를 누리게 되거나 작품으로 명성을 떨치게 될 징조입니다. 자신에게 덤벼드는 용을 총이나 칼따위로 죽이는 꿈 언론 매체 등을 동원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완전히 제압하게 될 징조의 꿈입니다. 자신이 용에게 물려 죽는 꿈 계획한 일이나 평소에 소망하던 일을 이루게 된다. 자신이 용이 되어 승천하는 꿈 승진, 출세 등 앞으로 탄탄대로가 열리는 최고의 길몽이다. 죽은 용을 개나 닭이 물끄러미 쳐다보는 꿈 한동안 운이 따르지 않아 경쟁에서 패하게 되며 이성과의 관계도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저절하게 된다. 집에서 용이 졸고 있는 꿈 평소 원하던 일이 이루어질 징조입니다. 청룡의 입속에 들어가 보니 고궁이 있었던 꿈 한나라의 최고 통치자가 될 징조입니다. 발궁, 탐사, 연구 등을 암시하는 길몽입니다. 청룡이 달을 삼키고 새하야 날을 낳는 꿈 새로운 아이디어로 신상품을 개발하고 정신문화와 두뇌 발달을 인류사회에 가져다주며 학생은 진리를 터득하게 될 징조입니다. 재물, 돈, 행제 등을 암시하는 길몽입니다. 청룡이 여의주를 물고 뱃속으로 들어오는 꿈 사업을 크게 성취하는 훌륭한 인물을 낳게 될 징조입니다. 청룡이 옷에 구름을 타고 하늘을 나는 꿈 관문에 입성하여 입신 출세하게 되고 시험합격, 권세, 승진, 당선 등의 명예가 있을 징조입니다. 청룡이나 황룡 등 용과 성교하는 꿈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를 성사시키게 된다. 태몽이라면 훌륭한 인물이 될 아이가 태어난다. 칼로 황룡을 베자 큰 소리를 내며 죽는 꿈 적을 물리친 승전 소식을 매스컴을 통해 듣게 될 징조입니다. 커다란 뱀이 용으로 변해 하늘로 날아오르는 꿈 평범한 연구 성과가 크게 빛을 발하여 흥명예를 얻게 될 징조입니다. 커다란 황룡을 자신이 때려 죽이는 꿈 기술 혁신으로 사업 성과를 올리고 신제품을 만들어 경쟁사를 제압하게 될 징조입니다. 성공, 승리 등을 암시하는 길몽입니다. 큰 용이 문에 부딪히는 꿈 뜻을 이루어 명성을 사방에 떨칠 길몽입니다. 큰 뱀이 용이 되어 하늘로 승천하는 꿈 노력을 기울인 일에 큰 성과를 거둬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명예를 얻게 된다. 피투성이가 된 어린 용을 보는 꿈 다른 사람의 식이나 모함으로 인해 신변의 위험을 겪게 되거나 질병으로 고생하게 된다. 하늘로 승천한 용이 구름 속으로 사라지는 꿈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국가기관에서 중요한 직책이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가 최고기관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높다. 하늘로 올라가는 용의 꼬리를 잡았다가 놓치는 꿈 다른 사람의 만류를 뿌리치고 출세할 사람과 관계하게 될 징조입니다. 하늘에서 용이 내려오는 꿈 용이 공중에서 떨어지는 꿈 하는 일이나 사업에 실패하게 되거나 콜력, 지, 명성 등이 몰락하고 힘든 일을 겪게 된다. 하늘에서 용이 똥과 오줌을 싸는 꿈 계획하던 일을 무탈하게 잘 성사시켜 좋은 결과를 얻게 되며 모든 면에서 삶이 넉넉해진다. 하늘을 나는 용이 말을 하거나 우는 꿈 용이 하늘에서 큰 소리를 내는 꿈 모든 일에 성공하게 되며 자신의 업적이나 성과가 세상에 널리 알려져 대중들이 우러러 보게 된다. 하늘을 날던 용이 집으로 날아들어오는 꿈 가업이 번창하고 사방의 명성을 떨치게 된다. 팔을 쏘아 용이나 뱀을 마치는 꿈 되길 하며 만사가 형통할 징조입니다. 흥룡을 본 꿈 집안이 크게 번성한다. 흥룡이 구름을 타고 하늘을 나는 꿈 마음이 청정하여 현대판 청백리가 될 징조입니다. 의사가 이런 꿈을 꾸었다면 자신의 훌륭한 의술로 국민 보관에 이바지하게 될 징조입니다. 승진, 시험합격, 당선, 권세, 명예, 부귀, 자격취득 등을 암시하는 길몽입니다. 흥룡이 하얀 눈 속에서 나와 하늘로 올라가는 꿈 깊은 흥룡과 지리를 탐구하여 앞날이 밝을 징조입니다. 재물, 돈, 물품, 낙철 등을 암시하는 길몽입니다.